법정기무금은 일정한 금액의 50%고 우리는 30% 지정은 10%인데 최근에 개정돼서 사회적기업은 20%예요 내가 사회적기업일 때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기업이고 내가 다른 지정기무 단체에 기부했을 때 20% 인정받는 거예요 얘도 개정되고 회계사 2차에 바로 출제했었어요 작년에 일단 단순 율은 외울 수밖에 없고 531이었는데 531도는 2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에 있는 문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결승을 빼서 50%를 곱하죠 그런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보시면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결승을 빼는 거 동일한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빼죠 법정기부금 송금인정액이라는 걸 빼죠 법정기부금 위에서 송금인정받은 금액을 빼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용어 하나씩 보시면 먼저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송금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이게 풀네임 표현 명칭이에요 그럼 이걸 좀 산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아까 세무주정 다 완료한 금액이 차가감소득금액이잖아요 거기서 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차가감소득금액의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더하는 거예요 그게 지출 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부금 지출 전 소득 해당 법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번 소득 너가 번 돈에 얼마까지 기부하는 건 인정할게라는 한도액 산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법정지정기부금은 이런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결성금 빼서 50%까지만 인정을 해요 2월결성금은 이제 마이너스난 금액이니까 저걸 저 보존이 우선적인 측면이지 무슨 기부행위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결성금 빼시고 거기에 50% 근데 그 2월결성금은 10년의 발생연도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 발생한 결성금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발생연도를 좀 체크하세요 그럼 올해 2020년 시험에서는 2010년 2월결성금을 기부한다고 할 때 마이너스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10년이 딱 10년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날짜로 항상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날짜로 근데 이 2월결성금이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이너스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소멸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거 기부금 한도에 구하는 산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부금 한도에 구하는 산식 저 2월결성금을 마이너스 됐다고 해서 2월결성금을 소멸시켰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 안 돼요 다시 아래쪽에서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송금 인정액의 개념이 좀 어려운데 기부금 송금 인정액이란 전기 한도 초과액도 10년간 2월 되다 그랬죠 10년간 2월 되어서 넘어와서 올해 송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기부금 중에서도 한도까지 송금이 인정되겠죠 이 두 합계액이 최종 송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예를 들어 한도에 구하려면 이게 번 소득의 30%잖아요 거기에 2월결성금을 일단 빼고 그럼 법정 기부금이 위에서 인정받은 거면 이제 법인세에서 송금으로 차감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금 인정을 빼주는 거예요 송금 인정을 빼는 거예요 이제 윗단계에서 다시 지정기부금을 구할 때는 이열결성금 뺀 금액에서 윗동네에서 송금 인정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법인이 번 소득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다 쭈루루 순차대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10%, 20%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예요 아마 1차에 우리사주조까지 나올 확률이 좀 적으니까 법정에서 지정으로 가는 훈련을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윗동네에서 송금 인정받은 금액을 빼는 게 처음에는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 느낌을 잘 받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법인이 번 소득의 일정한율을 곱한다 이열결성금도 차감하고 그래서 법정 산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얘를 굳이 3번 다 차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아래쪽에서 차감한 금액의 이제 일정한율을 그냥 곱할 거예요 이열결성금은 그냥 공통적으로 타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빼버릴 거예요 근데 용어는 좀 잘 주의하셔야 돼요 용어는 이월결성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빠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소득금액의 문제에서 그냥 오히려 쉽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저기 이월결성금이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이월결성금은 빼야 되는 거예요 기준소득금액에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성금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한도에 구하는 산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각사소에서 이월결성금 비과세소득 이비소 순차 내로 차감하면 이게 과표잖아요 그리고 각사소가 각 3년도 소득금액이죠 각 3년도 소득금액 그래서 명칭을 이제 법문을 명확하게 한 게 기준소득금액이라는 명칭이 이전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만든 게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서 이월결성금 차감하기 전 소득이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월결성금까지 빼면 그거 과표가 되는 거잖아요 과표 명칭이 법류에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금액은 이월결성금 차감하기 전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소득금액도 이월결성금 빼기 전 금액인 거예요 이월결성금 빼기 전 그래서 이따 계산 문제 풀면서도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월결성금 빼시면 안 된다 근데 계산 풀 때는 그냥 한 큐로 빼서 구할 것이다예요 근데 명칭을 오해하지 말자예요 오해하지 말자 기준소득금액이 이월결성금 차감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이 또 외춘형 올해 개정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71페이지 잠깐 보시면 기부금 한도액은 이렇게 이렇게 구하고 검은색 화살표 보세요 검은색 화살표 검은색 화살표에 기준소득금액은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반영을 잘못한 거예요 차가감소득금액 플러스 법정 우리 지정기분까지 더한 게 기준소득금액이에요 근데 계산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게요 근데 명칭은 여기까지만 기준소득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월결성금까지 차감해서 일정한율을 곱하면 되는데 위에서 송금 인정받은 금액을 아래쪽에선 빼서 한도액을 구하셔야 돼요 네 5점이 개정됐어요 5점 개정세법이 담겨져 있어요 기부금 한도초과의 2월액 송금산입 그래서 내곱밥인이 각 사업연대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경우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대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송금에 산입한대요 원래 작년까지는 전기 한도초과액이랑 올해 지출액이랑 두 개 섞여 있을 때 올해부터 집어넣었어요 올해부터 근데 이게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라 10년간만 이월이 되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하나를 더 기부금 송금 인정해주려면 전기껄 먼저 넣자 전기껄 먼저 넣고 그 네 범위에서 단기 송금 인정 금액을 찾자예요 그래서 전기를 먼저 넣고 단기를 후순위로 넣는 거로 바뀐 거예요 심지어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당연히 먼저 발생한 이월금으로 송금에 산입하고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이 모두 10년간 이월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법정은 3년, 지정은 5년, 다시 법정은 5년, 지정은 5년 그러다가 이제 10년으로 드디어 동일이 됐어요 근데 그 개정된 연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13년 꽃표시 있죠 꽃표시 13년 이후 사업연도 지출한 기부금부터 10년이라고 그냥 외우고 계세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부가 한도 초과는 12년 거는 10년 되면은 올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됐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13년이라고 이건 연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개정세법 때문에 근데 아까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 된 그 결손금이 한도액과 할 때 뺀다 그랬죠 그때는 그냥 2010년이 되는 거고 요거 한도 초과에 2월 되는 거는 13년 사업연도부터 되는 거예요 13년 사업연도부터 12년이 안 되는 거예요 11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사주주와 기부금은 2월이 안 돼요 그래서 2월 된 게 먼저 송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뭔지 72페이지 사례로 좀 보시면 요기까지만 보고 잠시 좀 쉴게요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사이 나와있죠 X1년, X2년, X3년 지정기부금이 X1년도에 1000 X2년에 500, X3년에 300 이렇게 지출했잖아요 한도액이 600, 700, 600이에요 그럼 X1년도에는 쉬워요 단기 지출한 금액이 1000, 한도액 600, 한도 초과 400 이렇게 쉬운데 X2년을 잘 보세요 X2년 X2년도에 일단은 한도액을 구할 텐데 한도액을 지금 구한 게 700원이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일단 작년 규정은 어떻게 됐었냐면 단기 기부금을 먼저 송금에 산입했어요 500원은 700원 범위 내에서 송금에 산입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돼서 전기부터 먼저 집어넣으셔야 돼요 전기부터 전기가 지금 400원 한도 초과 된 거 있죠 전기 한도 초과 2월 된 거부터 송금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 지출액이 또 500원 있잖아요 그럼 900원이 700원까지만 송금이 인정되고 200원은 송금 불산입이 되는데 법의 순서는 얘부터 송금 인정하는 거예요 얘부터 그럼 얘가 한도의 범위에서 송금 산입 400원 참고로 소득처분은 기타예요 소득처분은 기타 의미 없이 하는 그냥 기타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출이고 2월 돼서 송금 살 때 기타예요 기타 사유출이 기타로 마치 추인되는 것처럼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도액을 잘 보세요 400원을 전기 한도 초과에 썼죠 그럼 한도액 700원 중에 300원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00원은 남는다 700원 중에 400원의 한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300원 범위에서 500원을 송금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200원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처분하셔야 돼요 기타 사유출 그리고 이 세모지원 두 개가 어디 들어가냐면 아까 그 계산구조에서 여기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 저 칸을 배운 거예요 저 칸을 그때 소득처분 기타 사유출 기타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시고 X3년도 보세요 X3년도 X3년도에 기부금 300원 지출했고 한도액이 600이래요 전기 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전기 지금 전기 한도 초과에 얼마 있냐면 200원 10년간 2월 내잖아요 200원 200원부터 송금에 인정해주고 단기 지출액이 얼마냐면 300원 그리고 한도는 그냥 600원이라 가정하면 200원 범위 안에서 먼저 송금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600원 중에 그럼 400원만 남겠죠 이때 세무중 어떻게 하는 거죠 이때 세무중은 송금산입 300원 기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무중이 없는 거죠 이때는 왜 세무중 없는 거죠 이 단기 지출 기부금 300원이 아직 거기 거기 차가감소득금액에 있는 거예요 송금 불산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냅두면 그게 송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추가적으로 송금산입하면 이중으로 차감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지출액을 이 한도액 범위 들어왔을 때 송금산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전기는 왜 하냐면 지금 전기 한도 초과 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줄여서 표현했지만 2월액이잖아요 2월에 한도 초과 2월 그래서 송금 불산입 때 썼는데 단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송금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 300원은 저기 여기 저기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 있고 쭉 여기까지 오면서 송금 불산입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걸 송금산입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송금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세무조정은 뭐죠? 회계와 세법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회계가 지출한 기부금 300원이래요 세법도 한돈에 들어오는 금액이죠 송금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세무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때만 세무조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지금 개정되면서 좀 더 헷갈려졌어요 지금 많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그럼 이때 지금 이때 X2년도만 보시면 X2년도에 총 지정기부금이 송금 인정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정기부금 송금 인정받은 금액이 얼마죠? 정기 한도 초과 400원 단기 지출액 중 300원 700원이 인정된 거죠 총 700원이 송금이 인정된 거예요 됐어요? 700원이 송금이 인정된 거예요 X3년도는 총 얼마가 인정된 거죠? 그럼 X3년도는 200원이라 정기 한도 초과 200원이라 300원 인정된 거죠 이거는 또 400원 인정된 게 아니라 한돈액 범위는 300원이 인정된 거잖아요 500원이 인정된 거예요 이 송금 인정액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법정기부금이었을 때 아랫동네인 지정기부금 한도액 구할 때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차감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이 송금 인정액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정기 한도 초과액이랑 이거는 한도 초과니까 한도액까지만 송금 인정된 거고 얘는 한돈의 범위에서 들어오니까 이 지출액 금액이 송금 인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 잘 보셔야 돼요 700원이 송금, 500원이 송금 인정된 금액을 잘 아셔야지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잘 이해가 돼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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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잘 알아볼게요